왕립줄라롱권대학교 여기는 태국교육을 선도하는 고등교육기관, 왕립줄라롱권대학교입니다. 왕립줄라롱권대학교는 방콕의 심장부이자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립줄라롱권대학교의 교정은 녹음이 우거져 있으며,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립줄라롱권대학교는 줄라롱권대학교는 줄라롱권랑을 기르기 위해 1917년 3월 26일 왓치라웃왕이 설립한 기관으로 태국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4개의 학부로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19개의 학부와 1개의 학부 외의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113개의 학부 과정 프로그램과 393개의 대학원 과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총 50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87개는 국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기 동안 왕립줄라롱권대학교는 해국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30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 많은 인재들이 정부기관, 공공행정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양성평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전문가가 되어 국제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191명의 뛰어난 연구원들이 주요 연구기관 3곳에서 주관하는 국가적인 상을 수상하였고, 태국인 의사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본부의 이사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물과 발명품, 디자인 부문에서 921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74건의 발명품은 16개의 국제기구로부터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8명의 졸업생은 국립예술인의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태국 사회 전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4개의 졸업생글입니다. 4개의 졸업생과 동영아시아지역 시 mercado 미리 이런 식당 Não UVG인 의사만 받아ется 교수는 이를 계십니다. 세금의 기술을 시하여 4 든 이 한 기술을 연결할 계획 지적을 해서 군에서 이를 통해 이를 통해 shall prochaine 두 번째 부터는 이를 통해서 깨지압을 하고 3. 상점이 관련된 주자와 관점이 응용 지자와 Shula 을 통해 코에선 이런 오랫동안이 더 많이 가득한 모든 사항이 더 높은 여름이 세 번째 발전이 다음 policy 정말 처음에 이 새롭게 많은 환경과 시각을 환경에 이 시각의 세계에서 태국에서 해야를 왕립줄라롱권대학교는 태국 사회와 세계 공동체에 필요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졸업 후 학생들은 정부기관과 국가기관, 그리고 국제기관의 요직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지식과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왕립줄라롱권대학교는 티타늄뼈, 망고스틴 껍질을 주원료로 한 상처치료제, 태국 최초의 복제법활로 클론텅 등 유용한 연구활동과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왕립줄라롱권대학교는 난 지방과 사라부리 지방의 캥꺼이 지역에 학습 네트워크 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을 확산시키고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태국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왔습니다. 동시에 왕립줄라롱권대학교에서는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태국 사회와 세계 공동체를 연결하고 사회연구소의 차오레이 문화 복원 연구와 같은 유용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원룡 가면, 이은이의 문화 복원을 누려했습니다. 저의 주원룡관은 다른 것들에 2020과 사회연구청을 활용하게 피해 개시가 있습니다. 저의 주원룡관은 이러한 주문 기술을 활용하며 언제나 관전화 복원의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화의 문화 복원을 제시하는 것들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진짜 청취만 언제나 관전화 복원의 인증을 청취도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화 복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왕립줄라론권대학교는 2016년 QS 아시아 대학 순위와 2017년 QS 대학 졸업생 고용 가능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14-2015년도 UI 그린 매트릭 세계대학 순위에 따르면 왕립줄라론권대학교는 녹색 대학 부문에서 태국 국내 대학 중 1위를 세계 순위에서는 30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티센터 대학 순위에서는 세계 4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왕립줄라론권대학교에서는 만 건이 넘는 양적, 질적 연구물을 수많은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왕립줄라론권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물들은 공공부문 및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립줄라론권대학교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지역과 세계에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얻을 것을 약속합니다. 뛰어난 성취와 강한 열정을 가진 왕립줄라론권대학교는 더 큰 자신감과 다가올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두 번째 세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